김정석 가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모셔서 우리 김정석 가수님과 저하고 특별한 인연입니다. 양산의 단 가수 아시죠? 나오셨네요. 숫자도 좀 화장하고 오시고 양산에서 김정석이 사랑하는 분 정사모가 사랑하는 팬카페 한 800명이 들어와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정석 가수님과 빨리 넘겨주세요. 손 벗어주세요. 이렇게 다시 하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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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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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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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한 번 주시고요 비벼스 5님은 야사 사람이 모르는 강첩이죠 인생이무작하는 노래 자기 노래 우리 김남성 가수님 오랜만입니다 이 무대에 서진 지 몇 달 되셨죠? 한 7발년 저녁 양산을 대표하는 가수 저는 감히 우산 경남을 대표하는 가수라고 그렇게 함께 소개를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잡으시고 다음 노래 보십니까 다음은 이른래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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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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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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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